안녕하세요. 2023년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죠.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즉 풍유로운 계절입니다. 이렇게 들판에 곡식도 익어가고 복분자 농장이고요. 제가 텃밭 개념으로 자투리 공간에 키우고 있는 배추 이야기 연재로 드리는데 배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녹윤병 이야기 좀 했습니다. 제가 어제 녹윤병을 쌈채조 때문에 비닐을 덮어놓고 지난번에 방지해가지고 요 6포기는 제가 지난번에 방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녹윤병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게 지금 고독자는 질문 중에 저런 이야기가 있어요. 녹윤병이 왔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? 사실 약치기 싫거든요. 이제 이렇게 또 쌈을 싸기 시작하면 이제 결구가 점점 진행이 되잖아요. 이렇게 결구가 진행이 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모아집니다. 모아지면 이거 내가 나중에 먹어야 되는 잎인데 이거 약을 쳐도 되는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약치기 싫습니다. 벌써 결구가 진행이 많이 된 것은 벌써 이렇게 많이 모아졌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이거 약을 쳐도 되나? 이 생각도 들거든요. 요기에 대해서 제가 답글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메뚜기도 보이네요. 메뚜기 예 이게 참고로 요건 지금 어제 제가 쌈채소 보여드렸죠? 이렇게 지금 요거는 쌈채소 안한 거고요. 요거 지금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요 네 포기 그리고 다섯 포기 요 여섯 포기는 쌈채소로 했는데 저 어제만 해도 그 컵으로 그냥 쉽게 끼울 정도였는데 벌써 이만해도 컸습니다. 요런 건 또 오늘 따서 먹어도 돼요. 아 요 벼룩이 뻘려보인다. 참 뭐 써지 뭐 요게 지금 약을 안친 곳은 희한하게 압니다. 애들이 약을 친 곳은 없고 이렇게 깨끗하고 약을 안친 곳은 희한하게 알아서 먹고 있습니다. 참 오믄 신기해요. 자 그런데 다시 본론 들어가세요.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녹윤병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. 녹윤병 이제 이렇게 녹윤병을 저는 어제 방제를 급하게 했는데요. 이 방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선 그 녹윤병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. 녹윤병은 저온성병이다. 참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제 9월 하순부터 10월달에 많이 생기는 병이다. 아 녹윤병은 뭐 포도 양파 뭐 파 대파 시금치 뭐 없는 곳이 없습니다. 기온이 서늘한 시기에 양파 같은 경우는 11월달 그리고 어 3월 4월 특히 5월달이 급 발생합니다. 온도가 서늘할 때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. 배추는 잘 자라다가 이제 더울 때는 고온에 약한 물윤병이 생기고 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어 요거는 이제 진균이라고 있죠. 곰팡이병 물윤병은 세균성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물윤병은 항생제주로 방제를 하고 요렇게 그 녹윤병은 곰팡이를 잡는 일반 살균제로 방제를 합니다. 하는데 이 그 녹윤병의 특성은 이게 곰팡이병이다 보니까 진균 즉 곰팡이다 보니까 잎 뒷면에 그 포자낭을 형성합니다. 대부분 곰팡이병들은 그래서 그냥 놔두면 포자낭에서 포자 주머니가 터지면 다시 그 포자가 인근으로 비산을 하고 급속하게 확산이 되거든요. 또 요시기가 되면 지금도 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데요. 요 바람이 불면서 포자가 아주 쉽게 비산이 됩니다. 그리고 옆에 부착이 되고 있다가 또 그 녹윤병이 확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 온도 즉 저온과 그 습기거든요. 수분 그런데 문제는 10월달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슬도 내리고 안개도 많이 낍니다. 특히 냇가 주변 개천이나 하천 이런 주변에 아니면 저수지 이런 강이나 저수지 주변에 보면 안개가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있깁니다. 그러면 젖어있는 이 설이 그때까지 마르지 않는다.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은 그냥 젖어있다. 즉 비가 매일 오는 것과 같은 잦은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조건이다. 그러면 계속 확산이 됩니다. 자 그럼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지금 여기도 벌써 제가 요건 지난번에 방지를 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녹음병이 왔는데요. 그때는 제가 비닐을 덮어 놓고 제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. 비닐을 덮어 놓고 제가 이 쌈채소를 먹기 위해서 약을 안 여기에서 제가 약을 안 쳤는데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방지를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지금 몇 장을 남겨놓은 이유는 여기는 쌈채소를 키우게 했습니다. 즉 이 공장이거든요. 지금 현재 넓게 펼쳐진 이 잎들은 통 배추를 키우더라도 나중에 다 벗겨내는 잎들입니다. 그 잎은 다 벗겨내고 안에 통 배추면 사실 활용을 하잖아요. 얘들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성되는 탄소 동화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쏙잎을 만듭니다. 쏙잎을 만들어서 결국 통 배추를 만들게 되죠. 그런데 이 노균병 걸린 것을 약치기 싫다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이 공량의 기능이 무너져서 통 배추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. 이렇게 깨끗한 잎은요. 말 그대로 햇빛을 받았을 때 여기는 약을 계속 쳤는 잎이고요. 이쪽은 약을 한번 띄워 잎입니다. 두 번 띄웠습니다. 약을 제가 두 번 띄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어릴때는 방지를 해줘야지 결국은 계속 쏙잎을 만들고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모아지면서 통 배추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요렇게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은 통 배추 만드는 데 문제가 되고 또 얘들 요상태도 멈추면 다행인데 멈추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인근에 근처에 있는 배춰도 다 옮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방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반대로 말하면 다시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고 비도 안 오고 안개도 안 끼고 날씨가 참 좋은 그런 조건 또 안개도 안 끼는 그런 도시 지역도 있습니다. 도시 텃밥 같은 경우는 안개 잘 안 낄 수도 있어요. 주변에 하천이 없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더 이상 확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멈출 수가 있다 멈출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변에 하천이 있고 덜이 있고 그렇습니다. 특히 인근에 비농사는 논도 있거든요. 논에도 물이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안개는 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방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노균병이 쉽게 생각하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. 이게 한번 확산되면요. 거짓말처럼 번집니다. 거짓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노균병 전문약 제가 그저께는 퀸텍 한번 보여드렸고요. 미리 카트 그리고 원프로 젠프로 카브리오 에이 리드밀골드 이런 약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 댓글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. 아 그리고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점점 보면 벼룩잇벌레 이게 내가 영수화로 바로 잡을 수 있나 모르겠다. 보시면 보이죠 여기 벼룩잇벌레입니다.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예 참 희한하게 이게 약을 친 곳과 안친 곳은 희한하게 압니다. 희한하게 알아요. 예 쌈채서 하려고 제가 약을 안쳤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그 파밤나방도 마찬가지구요. 그 이렇게 방제를 했는 곳은 그 어제 제가 알타코아를 쳤는데요. 방제를 했는 곳은 와가지고 조금 끓다가 결국은 습식을 더 이상 못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쌈채소를 키울 때 중간중간 몇 포기 쌈채소를 놔둘 때 저는 그냥 헷갈릴까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근처에 놔뒀는데 아니면 중간중간 한 포기씩 놔두면 그것도 좋습니다. 왜 인근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배추를 깔아먹다가 죽기 때문에 중간중간 놔둔 그런 쌈채소 내가 중간중간 쌈을 따먹기 위해서 놔둔 것들은 결국은 보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아니면 일일이 제가 가서 자꾸 한 번씩 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. 그런 불편함도 있다.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녹윤병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. 이제 10월달에는 잦은 안개 이슬 그리고 뚝 떨어진 기온 이로 인해서 녹윤병 발생이 많이 되는 시기니까 방제 바라면서 맛난 맛있는 그런 텃밭 배추되시기 바랍니다. 만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참 이게 배추가 크는게 하루하루 다릅니다. 참고로 이건 어제 제가 답글 영상입니다.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 잠자리도 앉아 놓으네요. 참 환경적입니다. 진환경적